연습을 시작할 때 너무 길어? 너무 길어? 뭐예요? 무슨 말이에요? 연습! 오오! 다트 일해야죠 다트 일해야죠 여러분들의 시작 말고 너무 길게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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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질문 주셨는데 왜 오늘 방송이 끊이 없냐고 하셨는데 이게 높아졌는데 심지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6월 방송에서 너무 힘든데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진짜 신기한게 제가 한 분 정도가 홈백 무대 때문에 위기가 이래서 제 눈을 어떻게 큰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늦을 수 없어서 했는데 제가 진짜 아 정말요? 아 정말요? 아 여러분은 우리 상대방 같은 색깔 하셨잖아요 각각했는데 언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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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손님들 왜 손님들 빨갛지 다큰고 다니라 아 나게 나게 아니 이거 너 잘못하네 언니도 알아볼 수 있어 신상 체크할 때 다 알아볼 수 있어 이 분이 되게 자세히 오는 거 말이에요 저가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기한이 없지 이 분은 뒤에는 맞았어 맞아 맞어 맞어 이거를 저는 어느 뒤에서 댄스 브레이크가 다 봤어 정말 언니 그 마지막에 갈게요 아 맞어 맞어 시청자 생선수록 말하는 시청자 잘 나오게 해 자 어떤 패션이 wondered who knows? Почему more. 했는데? B press nothing.. can't see? 이게 다같이. 이현이가 멋있지 않아? 저희 사실 원래 안무에 원래 이렇게 하고 맞아